정지의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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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을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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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의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라! 취재로 인해 당한 명예훼손 소설이 여건입니다. 본 재판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얼굴 빨고 이름 알려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혐의 있으면 수사하고, 증거 있으면 기소하고, 죄 있으면 벌받는 거잖아요? 저 검찰청 증거보관심에서 진짜 털어내 형이에요. 바이어리 어딨어요? 자산사건으로 붙었잖아! 피해자가 죽은 마당에 온 놈이! 같이 자수고 자백할 놈이 누가 있어! 카메라 치왕! 와이린 말길을 못 알아들어! 끝까지 여배우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해! 짐으로서 부탁한다. 그만하자. 막박하냐? 해! 피 Datk 한, 추월해! 나의 짐의 홈글래! 정상 Truyek 한, 해! 해! 해외! 해! 해! The movie will be based on the true story of the controversial military company Blackwater Worldwide. And that's it for today. Like us on Facebook. And until next time, remember, don't change horses in midstream. See ya.